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꺄어. 이게 뭐라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천씨가 이번 시간에는 2019년 2의 기사 필기 문제에 풀이하겠습니다. 음, 이론적인 거는, 네, 풀이 랑 본문 갖고 여러분이 학습을 좀 해주시고요. 자, 3번을 보시게 되면은 한 근로자가 트리콜로레틸렌 TLV를 주어줬습니다. 50ppm. 탈취탱크에서 금속가국제품의 표면에 존재하는 절삭료 등의 기름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탈취작업을 수행했다. 이 과정을 마치고 포장단계에서 표면세척을 위해 아세톤을 사용했습니다. 그랬을 때 측정 결과가 트리콜로레틸렌은 45, 아세톤은 100ppm. 노출지수, 즉 EI랑 이거에 대한, 평가에 대한 문제죠. 그러면 문제에 주어진 거를 일단 풀이를 한 다음에, 음, 1번부터 4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되겠죠. 그래서 3번 보게 되면, 일단 EI를 계산해야죠. EI를 계산하게 되면은, 두 개니까은, 트리콜로에틸렌의 TLV는 50이고요. 그러니까 50분의 실제농도가 45, 플러스 두번째 TLV가 500분의 실제농도가 100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1.1, 그럼 1.1은 뭐지? 우리가 평가하면 초과,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로 보면 돼요? 노출지수는 1.1이며 노출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자, 2번으로 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산문제가, 네, 11번 보겠습니다. 자, 젊은 근로자의 약한 손의 힘은 평균 50kg파운드이고, 이 근로자가 무게의 10kg인 상자를 두 손으로 들어 올릴 경우, 한 손의 자극강도는 얼마가 되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1번, 자, 가급강도, 퍼센트, MS를 계산하는 거죠? 퍼센트, MS. 자, 그러면 분모는 뭐야? 최고로 요구되는 힘이죠. 그러니까 약한 쪽이 50이니까는 그 반대손은 무조건 50 이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손으로 10kg를 올린다니까 한 손에는 5kg, 5kg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아, 교재에서는 프리에 해놓은 거는, 자, 요렇게 해놨죠? 여기서 곱하기 퍼센트니까 100을 하게 되면, 10% MS, 요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고, 요걸 따르는 그냥 한 손 개념으로 50분의 5 곱하기 100, 요렇게 해도 같은 결과가 나와요. 어떤 걸로 하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보겠습니다. 24번을 보면, 어느 작업장에서 8시간 작업 동안 측정한 유해인자의 농도가 0.045mg3승일 때, 95%의 신뢰도를 가진 하한치는 얼마인가? 요렇게 돼 있어요. 하한치는? 음... 자,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시료체치 분석호차, SAE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표준한 값 계산해야죠? Y는... Y는 TLV분의 TWA 또는 STEL,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여기서는 TWA로 주어졌죠? 그러니까는 TLV, 단위 생략하고 0.05분의 TWA, 8시간 작업시간 동안에 측정한 농도 0.045 이렇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요걸 계산했더니 얼마? 0.9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하한치를 계산하시죠? LCL 응? 응... 하한치는 얼마냐면은 Y-SAE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Y는 여기서 0.9고 시료체치 분석호차는 0.132 즉, 132, SAE를 의미하는 거죠? 요걸 계산했더니 얼마? 음... 0.768 요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뭐 요런건 서비스 문제죠? 응? 응... 25번 25번 보면 옥래 작업장에서 측정한 건구 온도가 73도, 자연습고 온도 65도, 흑고 온도 81도씨일 때 습고, 흑고 온도 지수는 얼마냐? 근데 옥래라 그랬어. 그럼 옥래니까 W, B, G, T, 도시는 0.7 곱하기 자연습고 온도 그럼 얼마 주어졌나요? 65도씨 플러스 0.3 곱하기 흑고 온도 81도씨 그래서 요걸 계산한 것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69.8도씨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보겠습니다. 어느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1개의 음압수준은 92dB이다 이와 동등한 소음이 8개일 때 전체 음압수준은 뭐야? 합성소음도 계산하는 거죠? L합은 10로구 10에 92 그러니까 10분의 92니까 9.2가 되죠? 9.2가 몇 개? 10개 아, 8개 이렇게 한 번에 식을 만들어서 계산을 하는 것이 편리하죠? 그래서 101.03dB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31번 보겠습니다. 자, 상온에서 벤젠이요? 벤젠의 농도 20mg포 메타삼슨은 부피 단위로 약 몇 퍼센트냐? 요렇게 돼있어. 응? 그러면 일단은 자, 일단은 퍼센트 아, PPM은 얼마냐? 요렇게 됐네요? 31번이죠? 응?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여기서 상온 요렇게 되면은 우리가 시험 기준 봤을 때 우리가 시험 분석할 때 일반적으로 온도 범위를 15도에서 25도 요렇게 보잖아요? 그럼 15도를 한 번 해보고 뭐 25도 중간 중간 20으로 해서 계산을 해도 되는데 문제에서 상온이라 그랬으니까 15도 한 번 계산하고 그 다음에 25도 계산해서 한 번 해봅시다. 자, 일단 15도씩 볼 때 미리그람 퍼 멘탈 삼성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농도 PPM은 문제에서 20미리그람 퍼 멘탈 삼성을 적고 곱하기 분자량 분자량 분의 분자량 분의 자, 미리그람 퍼 멘탈 삼성을 PPM으로 바꾸는 거니까 분자량 분의 부피죠. 그럼 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예요? 78이죠. 그럼 단위 맞추기 위해서 미리그람을 하게 되면 그럼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부피는 미리리터로 하면 되겠죠. 그럼 뭐 22.4 0도씨 1기압일 때 근데 온도가 273분의 15도죠. 플러스 15 압력은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미리리터가 되는 거죠. 얘가 구람이 미리그람이면 미리리터 구람이면 리터 이렇게 단위만 맞춰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미리그람 미리그람이 지워지죠. 그럼 미리리터 퍼 멘탈 삼성은 뭘로 보는 거죠? 우리가 PPM으로 보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6.06 6.06 미리리터 퍼 멘탈 삼성인데 요거는 우리가 PPM으로 본다. 그 다음에 25도씨도 똑같이 열면 되죠. 25도씨도 같은 개념으로 쭉 보게 되면 풀이는 있으니까 6.26 미리리터 퍼 멘탈 삼성 PPM이죠. 그랬을 때 거기 1, 2, 3, 4 준 것 중에서 3번 6으로 찾는 것이 가장 근접한 값이 됩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